바이퍼의 엠블렘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지 아 아 불리는 것이지 030퍼 뜨면 어떡하나 아 아주 부담되네 짜잔 아 아쉽습니다 아 기대되는군 아 근데 진짜로 030퍼 이런거 나오면 어떡하냐 아 힘 21도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아 저는 그냥 옵션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았어요 22개 아 나왔으면 좋겠다 어 근데 2졸 뛰우기 왜케 힘드냐 맨날 돌리면서 생각하는데 2졸 또 왜케 안나오는거에요 아 나 나올 생각은 나네요 데미지도 안 보이네 아 얼마있죠 제가 100억이채 캐시가 있죠 아 2개 살수 있네 옵션 띄우고 템도 사야되고 할게 너무 많네 옵션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시작한거 돌려야지 아 원래 옵션이 이거였어요 아 위에 공격력이었죠 도대체 아 근데 진짜 안넘온다 아 2줄 띄우기도 힘드네 이게 혹시 보통 2줄 띄우면은 어느정도 쓰면은 2줄 만들어지나요 옵션 둘다 띄워야돼 원하는거? 아 공공공개 제일 좋잖아 그 다음에 방문 1줄이고 아 2줄 나오면 좀 고민 좀 해봐야될거 같은데 아유 아깝다 아유 아깝다 아까워 아주 좋은 옵션이었는데 아쉽네 쓰읍 아 아쉬워 이 정도면 아주 만족하고 썼을거 같은데 너무 아쉽네 아이고 아쉬워라 요정도여서도 공격력이 아주 만족하고 썼을텐데 아쉬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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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왜 엠블럼은 공격력이 참 자주 보이는데 데미즈에 에디는 너무 잡음이 많나 아 그런거는 좀 안나왔으면 좋겠는거 아 39구 안나왔으면 좋겠네 아 아깝다 아 태형님 고맙습니다 아 안나왔지만은 돌릴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 돌릴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뭐가 제일 좋을까 0 0 0 다음은 방 0 0 이겠지 아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아 벌써 많이 돌렸네 고맙습니다 저에게 돌릴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아 뛰어와야 되고 그럼 덜다 어차피 아 힘하고 HP 아 공도졸 뛰어기 왜 이렇게 힘드냐 원래 공격력이 무진장 안 넘는다 아 아쉽습니다 네 나왔으면 좋겠다 아이고 아까워라 아 아까워라 어이 다 쓴거 같은데 이제 어이 에디 큐브 너무 비싸 너무 막 날라가 뭔가 레드 큐브하고 에디 큐브하고 너무 차이가 심한거 같애 아 아 세 절대 여긴 힘들다 아 아 아까워요 아 개인적으로는 000 아니면 반 00 나왔으면 좋겠는데 둘 중에 하나가 제일 이성적인 것 같은데 아 아쉽습니다 아 00댁 와 두 줄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건가요? 너무 무섭고 너무 무섭고 어 뭐 하나밖에 안 남았어? 아니 5세트 넘게 사지 않아 6세트인가 산 것 같은데 5세트 넘게 사지 않아 5세트 넘게 사지 않아 5세트 넘게 사지 않아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쓰면 안 되겠지? 하하 야 흰 플러스 2가 나왔는데 요건 어떡합니까? 요건 어떡하냐 아 고민이네 와 요걸 어떻게 해야되나 아 흰 플러스 2가 아니었다면 참 고민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플러스 2가 나와가지고 조수 스탯을 올릴 수 있는 찬스가 왔단 말이지 조수 스탯을 올릴 수 있는 찬스가 왔단 말이지 조수 스탯 자그마치 왜 올라가는 거야 아 많이 올라가네 야 일단은 구성을 맞추고 하나하나 하나하나 막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일단 에디가 먼저 중요한게 아니니까 하나하나 하나 맞춰나가야 될 것 같은데 맞춰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 공격력이 없으면 썼을까? 일단은 내밉었을 것 같은데 흐흐흐 흐흐흐 어쩌다 안넣었으니까 흐흐흐 에헤이 에헤이 당신이 저희 지인님이시군요 90 94 유니온 옮기면은 아우 너무 높지 않나? 와... 그냥 스카웃 박모가 높다고 데미지가 효율이 떨어지는 거지 나쁘지 않지 않나? 세트 효과 세트 효과 내가 낼 수 있는 게 있나? 없죠 성배 안 되니까 앱솔 맞춰져 있고 이건 없고 일단 킵할까요 그러면은? 어차피 뭐 급한 거 아니니까 얼장까지 세 줄 세 줄 야 깔끔하네 잘 맞춰가고 있는 것 같군요 33에 751 30퍼에 52일 30퍼에 7 플러스 2짜리 그래서 이거 산 거야 이탈이라서 그리고 크리크리힘 아 에디가 아쉽지만은 그리고 33% 아우 신발도 바꿔야 돼 벨트 30퍼에 무기 바꿔야 돼 일단 킵합시다 어 지금 인기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나머지 템을 다 맞춰야 돼가지고 어 그렇지 그렇게 합시다 충분하네 힐 넘어기는